자, 여러분들 오늘도 긴급한 소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제 대응 전략 ppd 자료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그리드위즈 아침에 코스닥 상장 당일 날 아침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줄 테니까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그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상승을 굉장히 많은 수급과 함께 출발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도 아니고 사실 이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또 압도적인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규 상장주인데 기존에 있던 물량도 너무나 많았기도 했고요. 엄청난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었다. 게다가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도 관찰이 됐었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단 전망,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그리드위즈는 5월달부터 우리 SK가 계속해서 눈독 들인 그러한 신규 상장주였어요. 현재 전력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상장 첫날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수급상태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까지 나온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상승에 실패한 신규 상장주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라고 볼 수 있죠. AI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력 관련 주식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대세 테마인 AI와 밀접한 관계가 현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전력 소모량이 60배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위즈의 전망 자체도 너무나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무조건 더 보여줄 것이고 변동성도 충분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수익 볼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상장 당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드위즈 장 초반에 상승할 때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매도 타임이다. 무조건 큰 아락 나올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2분이에요. 8시 52분인데 우리 그리드위즈 주주님들 오늘 당연히 신규 상승주니까 좋은 가격 상승을 장 초반에 분명 보여주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 가격 상승했을 때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드위즈 주식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매도하시고 수익 쟁취하신 뒤에 달아나셔야 된다. 신규 상승주 한 번 하락하면 굉장히 무서운 하락을 보여줍니다. 장 초반에 좋은 가격 상승을 보여줄 때 빠르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드위즈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여러분들 수급...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미리 경고를 드렸죠. 무조건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다행히 꾸준한 정보들 그리고 그리드위즈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간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를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드위즈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 그리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문자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문자 세 통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정말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정말로 꼭 받아가에서 이번에는 내일부터는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하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에 이어서 5월에 달성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높은 등수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 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문자 3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이 대응 전략 ppt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 설명 좀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폭 나타나 주면서 거래양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폭 그리고 거래양 터트려주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너무나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향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매집폭과 거래양을 꾸준히 터뜨려주면서 1차적인 공격형 매집폭을 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폭과 거래양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라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로 발전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양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셔서 수익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은 함부로 알려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문자로만 현재는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중에 이 대응 전략 PPT 자료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 드려도 사실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요. 분량이 꽤 길다고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제가 두 개를 추천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